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사무직꾼인 분들이 정말 환호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최고라고 칭송을 합니다. 일도 하면서 핸드폰까지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은 샤오미 무선충전 마우스패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오늘은 비교를 위해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저렴한 제품입니다.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은 설명서 그리고 무선충전 마우스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연결 테이블이 들어있지 않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심한데요. 여분의 케이블이 있긴 하지만 연결 케이블이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제품인데요.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다른 제품은 특별한 설명서 없이 연결 케이블과 무선충전 마우스패드가 들어있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샤오미 제품은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사이즈는 가로 300, 세로 210 정도인데요. 마우스패드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사이즈고요.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생각보다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단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실리콘도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로고도 음각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케이블을 꽂는 것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소재부터 마감까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제품은 샤오미 마우스패드보다는 사이즈가 아주 살짝 작고요. 상단 하단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 느낌보다는 비닐 느낌이 더 강해서 확실히 저렴해 보이고요. 케이블을 꽂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죠. 샤오미 브랜드가 아닌 보통의 중국 제품들은 확실히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두 제품은 모두 QI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QI는 에너지를 뜻하는 한자 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중국어 발음으로는 치이라고 합니다. 치는 WPC, Wireless Power Consortium의 브랜드명이자 무선 충전 인증 체계의 국제 표준이기도 한데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핸드폰을 올려두면 즉시 충전되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무선 충전기 제품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요. 충전이 되는 제품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른 이물질인지 자동으로 식별을 해서 충전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완충이 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충전을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샤오미 제품은 케이블 포트 옆에 라이트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흰색 등이 켜져 있고요. 충전 시에는 녹색 등이 깜빡입니다. 그리고 이물질을 올려두게 되면 흰색 등이 깜빡이게 되는데요. 라이트가 아주 초미니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억지로 봐야 겨우 보이는 정도입니다. 저렴한 제품을 살펴보면 상단에 파란색 라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밝을 때는 모르겠지만 LED 불빛이 상당히 강해서 눈에 조금 거슬리는 느낌입니다. 아 이래서 샤오미가 LED가 잘 보이지 않도록 설계를 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평소에는 파란불이 켜 있고요. 충전이 시작되면 파란불이 긴 텀을 두고 깜빡이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되지 않는 이물질을 올려두게 되면 파란불이 급박하게 깜빡거리게 되죠. 이 제품은 디자인과 마감이 안 좋을 뿐이지 성능은 샤오미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샤오미 제품은 27,430원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와 가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9V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만 초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폰, 아이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제품의 가격은 10,690원입니다.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인데요. 가성비로 보면 아주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사무실에서 막 쓰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답게 5V 일반 충전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해물질 안전인증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10분 정도 충전을 했을 때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분간 충전을 했을 때 두 제품 모두 큰 차이 없이 6% 정도가 충전이 되었고요. 화면을 켠 상태에서 완충을 하려면 2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한 제품들이 많긴 하지만 2만원 후반대의 이런 소재와 퀄리티를 가진 제품은 사실 많지 않아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완성도가 있는 제품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샤오미 제품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싸고 막 쓰는 제품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저렴한 제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